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나라를 구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 당신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필요하면 얼마든지 이미 발표된 선거 결과에 통계에 손을 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경악할 만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미 발표된 선거 결과 데이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서 부분적으로 손을 대고 있다는 사실이 개표 조작 의혹이 확산되면서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특히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수가 더 많은 이른바 유령표를 없애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혹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선거 데이터 조작입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중앙선거위원회가 발표한 총선결과 데이터를 변조한 조작한 혐의로 형사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조해주 상임위원을 비롯 포함한 3명의 선관위 직원들은 공전자기록변작죄, 증거인멸죄,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공전자기록변작죄는 사무처리를 거르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한 범죄로 10년 이하의 침역에 차하도록 형벌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세연에 따르면 본인들이 생방송했던 5월 31일 전후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선거결과 내용이 바뀌었다는 주장입니다. 가세연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난 5월 31일 오후 7시부터 전주에서 발견된 10명의 유령헌적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나간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선거통계를 토대로 일부 선거구 사전투표에서 선거인 부서다 많은 투표수가 발견된 사실 등을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세연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5월 30일 날 방송 전과 후에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선거결과 숫자가 바뀐 것을 공개했습니다. 가세연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1대 총선결과 내용이 바뀌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확인한 다음에 가세연 방송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 화면을 캡처한 것에서 주로 투표수를 선거인 수에 맞게끔 고쳐넣는 방식으로 내용이 변경된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농연일동의 경우에는 관내 사전투표에서 방송 전에는 투표지 교부수가 2,900장이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투표지 수는 2,902장으로 2장이 더 많았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 각각 2,900장으로 동일하게 조정되었습니다. 가세연은 선거결과를 수정한 행위가 이른바 공전자 기록의 변작에 해당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세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21대 총선결과는 형법 227조의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매체 기록에 해당한다는 그런 부연술명을 대했습니다. 이러한 변작 행위를 지시한 사람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선거 무효소송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선거범죄 정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려는 행위, 이른바 정거인멸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가세연을 대리해서 고발장을 접수한 예정인 강용석 변호사 법무부은 넥스트로는 대부분에서 139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선거결과가 수정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6월 3일 날 머니투데이의 오문영 기자가 선거결과 바뀌었다. 가세연 선관이 직원 고발이란 제목으로 이미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가세연 주장의 옳고 그름은 앞으로 검찰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분명한 점은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의 일거수일투족이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6월 3일을 기준으로 4.15 총선 관련 소송은 총 125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이 10건이고 지역구 선거 무효소송이 112건이나 됩니다. 이 같은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자료입니다. 당선 무효소송은 1건이고 선거 무효와 당선 무효를 같이 제기한 소송은 2건이나 됩니다. 이들 가운데 경기도와 서울은 각각 40건과 35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관련 소송은 대한민국 서성 선거사상 최대의 송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때문에 선거 결과에 조금이라도 손을 대는 것 자체가 범죄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고 각 시도군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각별히 주의하고 오해를 받지 않는 쪽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